이동을 아 여기 할 수 있네 좋아요 그럼 여기 이동하고 그 다음에 강철기를 여기다 깔아 그 다음에 철기 전술은 여기 여기 깔고요 병주 전술도 여기 깔아 아 그런데 성문이 포개져 있는 게 문제는 성문이 양쪽 다 포개는데 하나는 놔둘걸 양쪽을 다 포개어 아 사마이 형 사마이 형 사마이 형 보냅시다 저 형은 무서워서 안되겠다 그리고 뒤에 궁병 애들을 잘라 잘라 여기 여기 뒤에 허접한 애들부터 잘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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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통 죽었다 전술을 어디에 깔아, 아, 다 밖에다 깔아놨네, 쟤에다 회복이 될까요? 어, 얘 뭐야? 어, 요건 가야 되겠다 어차피 필살은 한 개밖에 안 맞으니까 한 번밖에 못 쏘죠, 필살 아, 근데 다 모아서 쏜다, 필살 와, 진짜 이기긴 이겼는데 밑창 빼기가 심해도 너무 심해, 지금 컴퓨터가 아, 자꾸 성문을 포개냐, 아, 이거 회복이 안되네 스마일 일대일로 붙어 일로 스마일 이거, 사기 깎아 스마일 사기 깎고 아, 안돼 안돼, 이 통 가면 안 돼 오, 이 통 갈뻔했다 일로와, 이 통 길 야, 너도 가면 안 돼, 돌아 들어와, 안으로 그냥 너 혼자 막아 아, 불 지르고 싶다, 불 없나 아, 불 지르고 싶다 그래도 많이 갈았어요 완전히 못 막을 거라 생각했는데, 많이 갈았고요 잠깐만, 잠깐만 아, 백도 갈까요, 진짜? 이거, 백도 잘하면 속공 달리면 되거든요 이게, 숲으로 가면 느리고요 이게, 숲으로 가면 느리고요 이렇게 땅으로 버텨, 버텨 버텨, 버텨 이거, 내가 다 죽이겠죠? 우리, 우리 부동 개사기 보셨나요? 거의 못 막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석포가 계속 쏴주고 혼자 부동하니까, 결국 막아 너네 뭐, 싸울 필요 없고 빠져, 그냥 빠져, 빠져 이겼어 이겼어 자, 이거 제가 이길 거라고 예상한 사람 없었겠죠 하지만, 저희 부동 개사기로 이겼습니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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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